안녕하세요 탱선이에요 오늘은 제가 팔을 부상당해서 회사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들과 함께 물멍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친구들 구경하실래요? 점점 브라인을 줘야 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2층도 줘야 되고 1층도 줘야 되고 새끼도 줘야 되고 여기는 출산하라고 넣어준 어미인데요 출산은 안하고 밥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 어미가 낳은 새끼는 아니고 2층에 있던 새끼들을 치여왕으로 쓰려고 몇 마리 내려놨는데 여기에 있는 새끼들이 밥을 잘 먹고 쑥쑥 끄고 있어요 팔이 가로로는 안 들리는데 세로로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밥을 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오늘 환수해줘야 되는데 환수가 걱정입니다 환수 걱정은 환수 걱정이고 일단 저는 물고기 밥을 주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제가 의자에 앉아서 물고기를 보면 보이는 모습이에요 물 멍하기 딱 좋지 않나요? 저는 휴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병원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